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의 김보라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사근종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월 연주의장의 발언 여파로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호주 소식에도 장세를 뒤집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시장의 반응 어땠는지 오전장 흐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FOMC가 열리고 나서 이틀 연속 미증시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올해 하반기 때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번 FOMC에서는 실제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고 GDP도 예상치보다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를 하거나 하려면 인플레이션율을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 부분도 크게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인내심을 가지겠다. 우리는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바로 결정하지 않고 조금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 유동성이 확대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그런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유동성 확대 정책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뭔가 버블을 조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게 맞는데 버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느끼기에도 굉장히 좀 쉽게 꺼질 것만 같고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경기에 이런 흐름대로 쫓아가는 그런 증시가 굉장히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영향이 조금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연일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 중이고요. 그렇군요. 증시를 보더라도 사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락세 속에서 외인 투자자들은 연일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조금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외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우리나라의 경기 지표나 아니면 지난번에 나왔었던 우리나라 GDP 성장률, 역성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은 나오는데 아무래도 수출을 하는 수출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반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2분기에라도 조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 여파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FOMC 회의록 공개가 이루어진 후에 시장의 반응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도 이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도 사군종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슈와 관심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과 또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슈를 받았는데 주말 동안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주말이 아니라 휴무일, 수요일이었죠. 네, 그때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했고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일자리를 2.7만 개, 2만 7천 개죠. 2만 7천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조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향후 10년간 1조 원이라는 예산이 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반도체 관련 투자 설비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10년간 기업들이 누리게 될 세액 공제로 인한 효과가 약 2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통 크게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현재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에서 펜리스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1.6%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16%예요. 펜리스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 설계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 이 부분인데 각각 분야에서 점유율을 이제 10%와 35%까지 그러니까 펜리스는 10% 파운드리는 35%까지 달성해서 전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이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수요가 있어야 반도체의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성장을 위한 그런 정부 정책이 정말 잘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수요를 위해서 4차 산업을 4차 산업의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를 했어요. 사실상 올해 초에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이 4차 산업 유망 사업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에서도 2030년까지 약 2,400억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요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LNG선이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LNG선을 수주를 따오면서 조선업의 이제 좀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LNG선 수주를 따오더라도 조금 그 LNG 화물창에 대한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을 안 쓰고 있어요. 프랑스 기술을 쓰면서 이거에 대한 로열티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안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한 LNG 화물창에 대한 기술은 있는데 세계적인 분위기가 조금 이제 만들어진 기술이니까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한 척의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프랑스 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요를 함께 발생시키겠다는 이런 정책은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뭐 삼성전자는 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선두주자잖아요.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의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해맑게 웃으면서 이거 하나 공장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면 인천공항 세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또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그 대통령과 기업의 대표 사이에도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신뢰관계가 조금 구축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특징주로 이제 세 종목 정도 알아볼 건데요. AD 칩스, 텔레칩스, 실리콘 웍스를 볼 거예요. 이제 AD 칩스를 보면 일봉인데요.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가가 눌려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강세를 받을 때 외면받았던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이 아마 나왔을 건데 주가는 한 차례 좀 레벨업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지는 현상이죠. 이 전체적인 테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 2,400원 이상으로 유지만 잘 된다면 계속해서 조금 AD 칩스 조금 잘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주가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1,50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1,50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특히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이런 대기업과 연관된 그런 사업도 잘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가격에 진입해도 손실보고 나오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이 텔레칩스예요. 텔레칩스 한번 볼게요.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텔레칩스는 자회사로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칩셋 미디어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미 시스템 반도체 이쪽 분야에 대한 기술력이 좀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회사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직접적인 종목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자회사가 주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텔레칩스도 좀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가 주목을 받기 전부터 상승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상당히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이 역시 텔레칩스도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세 매매를 하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추세 매매를 한다면. 그런데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딱 올라가는 종목을 발견을 해서 샀는데 바로 다음날 올라가면 그게 베스트거든요. 그게 베스트인데 그런 거는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금 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을 결정해놓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고거든요.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만원대 초반 11,000원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실리콘 웍스를 볼게요. 네.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시가총액이 이제 7,800억으로 굉장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우량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는 LG에 인수가 된 회사고요. 과거에 인수가 돼서 LG의 시스템 반도체 부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크게 주목을 받았죠. 시스템 반도체 이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만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기업들 예를 들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전제품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전제품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LG전자의 자회사 실리콘 웍스도 한 차례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요. 꾸준히 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4만 7천원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4만 7천원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역시도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좀 빠졌을 때 4만 1천원 이하에서 진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이 실리콘 웍스에 대한 모멘텀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는 자리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근데 이런 기업들 반도체 기업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될 거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좋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좋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주가가 빠지더라도 조급해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내도 시스템 반도체 지원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수혜주들의 움직임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3가지 종목 AD칩스, 텔레칩스, 실리콘 웍스 관련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 여파로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에 좀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미국이 이제 이란산 원유 제재 사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이란의 핵 개발 때문이죠. 핵 개발 때문이었고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에 먼저 이렇게 발을 뻗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핵 개발을 포기한다면 경제 제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합의를 이어가면서 미국도 사실 거기에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 이제 미국이 이 동참했던 그 이제 경제 제재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란 원유 제재에 대해서 조금 강경하게 나가기 시작했고요. 강경하게 나가면서 사실 예외국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조금 예외국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고 이게 이제 시한이 다 돼서 이제 예외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지금 단기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나 오펙의 증산에 합의했다는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상승을 막았죠. 상승을 막았어요. 상승을 막았는데 이번 휴무일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요. 현재의 감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완전히 대치되는 발언이죠. 향후에 좀 원유의 가격을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오펙 사무총장은 이 원유 시장을 가지고 원유 시장을 가지고 정치화하지 말라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국제 유가가 좀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테마 뭐 이렇게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예상은 나왔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히도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쉐일 오일의 그 재고량이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힘만으로도 이 원유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오펙에서는 합의를 했을지 몰라도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쉐일 오일이 풀렸을 때도 오펙과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를 했어요. 감산에 합의를 했는데 러시아도 우리도 감산하겠다. 국제 유가에 좀 이렇게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데 오펙이 감산을 하고 있을 때 사실 러시아는 안 했거든요. 하긴 했지만 아주 조금. 그러면서 좀 뒤로 이득을 취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상황이죠. 그런데 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뭐 국제 유가가 또 요동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힘이 있는 발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베네수엘라도 사실 미국과 좀 등을 돌리면서 모든 나라가 그래요. 미국하고 등을 돌리면 많이 힘들어져요. 경제 제재를 받을 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는 1일 원유 생산량이 약 320만 배럴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200만 배럴까지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원유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황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유황. 유황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몇 안 돼요.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입을 해서 이거를 정제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입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그 수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걸 감안할 때 굉장히 좀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유가가 조금 상승하게 되면 사실 수혜를 입는 나라가 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중에 한국이 포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참 미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SO1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제 마진이 뭐냐면 원유를 수입해와서 이제 이거를 정제해서 이제 휘발유나 다른 경유나 이런 걸로 만든 다음에 이제 판매할 때 남게 되는 마진인데요. 이게 사실 유가가 50달러였는데 뭐 5개월 뒤에 70달러가 됐어요. 이렇게 올라주면 올라줄수록 사실 과거에 가격에 대비해서 정제 마진이 크게 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O1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정유업체들은 굉장히 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도 특징 종목으로 SO1라고 SK이노베이션 이제 정유업체는 아니지만 흥구석유를 한번 볼게요. 네. 흥구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를 먼저 보자면 여기는 이제 정유업체는 아니에요. 정유업체는 아니고 회사 자체가 이제 그 이제 휘발유를 이런 정유업체로부터 떼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아무래도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유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기업도 사실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상당히 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고점을 뚫었는데 이 흥구석유가 사실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던 기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냐면은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혜주로 최초의 이렇게 기대를 받았었고요. 사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혜를 입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테마주라는 게 이런 특징을 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 역시 또 미중 무역전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요. 처음에는 뭐 미중 무역전쟁이었지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테마주로 테마주로 좀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할 때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수혜 입을 것이라고 올랐어요. 아 기대가 올랐군요. 그렇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상승한다고 그게 기대감에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사실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세력들이 장난을 친다고 보면 되는데 정말 웃기잖아요. 하락할 때도 수혜를 보고 상승할 때도 수혜를 보고 그러게요.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혜가 나는 건 없지만 테마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 흐름 자체가 위험한 흐름이 나온다. 지금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가에 도달해 있고요. 아직도 최고가. 여기서는 사실 신규 매수자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규 매수자들은 고점 대비 고점이 이제 4월 24일에 6,880원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 6,880원 대비 지금 5,340원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하락이 나온다면 사실 주가가 3,000원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자들은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뭐 지금 이렇게 상승세 나올 때 물려있는 분들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좀 비중을 많이 축소를 하시던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이 좀 회복이 된다면 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구석위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네. 다음으로 SO1입니다. 네. SO1도 한 번 살펴보죠. SO1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뭐 연초에 굉장히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정제마진이 높아질 것이다. 뭐 뉴스가 나오는데도 오늘도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죠.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탈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휘발유, 이제 원유를 사용하는 나라가 굉장히 적어질 거고 이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 뭐 정제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진입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연중 저점이기 때문에 한 번 반등이 나올 시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저점이 깨지면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 2주 내지 한 달까지는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좀 주가 자체가 상승으로 좀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 들어가도 좀 늦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당금을 노리고 조금 흐름을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SK이노베이션. 네,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도 역시 S-OIL과 좀 비슷한 흐름이죠.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IL과 비슷한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만 원.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가격대가 깨지면은 다시 한번 연중 최저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조금 관망하는 모습으로 지켜보시고요. 혹시나 좀 하락이 나온다. 여기가 18만 원이 깨진다. 18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진입은 금지예요. 모든 주식은 바닥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먼저 이렇게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안 사면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안 사면 내일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은 절대 테마주나 이런 단타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조금 시장을 좀 이렇게 넓게 보시면서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수익이 크게 날 것이다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사면 적금 수익률 대비 좀 많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뜻하지 않게 수익이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이 정유업체들은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겠지만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돼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봤고요. 최근에 먹거리 중에서도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돼지고기 값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전세계 돼지고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요. 네 전세계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한국에 대한 영향은 미비해요. 그런데 뭐 이번 달만 해도 좀 돈육 대표 가격이 17%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이거는 계절적 영향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안전하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향이 없지만 사실상 지금 중국의 영향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 물량이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올랐지만 보름에서 한 달 뒤부터는 돼지고기 가격이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떤 병이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1921년 케냐에서 최초로 발병이 됐고요. 백신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백신은 없는데 치사율이 100%입니다. 전염성도 굉장히 높고요. 중국 돼지의 절반 가까이 폐사될 위기에 있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좀 미비할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1960년대에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서 생독 백신이 한번 개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생독 백신이 너무 이제 돼지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크다 보니까 폐기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쓰지 않는 이유 다 있는 거거든요.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다음에는 뭐 유행을 해왔지만 갑자기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돼지고기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양돈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양돈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 혹은 뭐 우리나라 백신 업체, 백신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그 걸치고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독감이 돌면 이 독감에 대한 치료제 테마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양돈업체, 양돈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만큼 다른 고기에 좀 관심을 돌릴 것이다. 예를 들면은 뭐 닭고기나 소고기 아니면은 오리고기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대체 식품에 대한 그런 기업들도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백신 기업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아직까지 백신은 없다는 거죠. 백신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신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개별 종목에 좀 잘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이다. 테마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그 개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관련 종목으로요. 백신 업체 이글뱃 볼 거고 그리고 돼지고기 업체 팜스코 그리고 닭고기 업체 동우팜트 테이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글뱃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글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제 돼지 콜레라라든지 뭐 이런 돼지 관련 병이 돌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인데 이번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제 두 개 제품에 대해서 해외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올해 초에 신청을 했거든요. 임상을 들어가서 빠르면은 6월 중 늦으면 7월 뭐 그때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린 돼지들이 없기 때문에 이 방역제가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굉장히 좀 주가에도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글뱃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작년 한 해 굉장히 좀 눌려 있었고 이제야 조금 상장 이후 평균 가격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만약에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한 5천 원 이하 5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온다 연중 고점은 얼마 전에 도달을 했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돌파할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서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서 향후 상승 탄력에 대한 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실 때 그때는 이글뱃이 상장된 이후 길게 주가를 보면 되거든요. 과거에는 뭐 상승이 나왔을 때 6,7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목을 받고 방역제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우리나라 뭐 축산업계에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주가 흐름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동우팜투테이블을 볼게요. 닭고기 업체예요. 마니커나 하림 대표적으로 이 기업들을 주로 보시는데 동우팜투테이블이라는 기업을 이번에 처음 보게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잘 모르는 기업일 텐데 동우팜투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 자체가 견주하다. 보통 이제 닭고기 업체들이 이런 뭐 복날 이럴 때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럴 때 주가가 좀 갑자기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실적 자체도 그때 갑자기 좀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이 동우팜투테이블은 꾸준히 매출이 견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꾸준히 견주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실적도 꾸준히 흑자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점 딛고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꾸준히 올라왔는데 관심이 관심도가 증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작년 10월에 증시 자체가 무너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우팜투테이블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딱 튀어나왔고 그때부터 거래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래도록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는 만약에 지금처럼 실적 개선을 이어간다고 하면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주가 흐름 자체가 저점 추세선을 이어본다고 하면 이 저점 추세선을 기준으로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테마주에 엮이면서 상승폭이 크게 나왔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우상향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은 자리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추세 자체가 꺾였을 때 예를 들어서 업황이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꺾인다. 꺾이기 시작한다. 그 가격대는 손절가로 한 4천 원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은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줄여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자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팜스코를 볼게요. 팜스코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팜스코 같은 경우에는 양돈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겁니다. 그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건데 이 팜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으로 여느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 흔들림이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은 안 나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이후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팜스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꾸준히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향후에도 뭐 이런 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굉장히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이에요.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 만약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면 언제 하느냐.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파도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만 원은 돌파를 할 것 같아요. 만 원을 돌파할 것 같고 이 만 원 즈음을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폭이 크게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로는 사실 조금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한 12,000원 넘어갈 때까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종목들 살펴봤고요. 대내외적으로 대내외적 이슈로 돼지고기 기름값 등의 서민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모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다소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국내외 이슈들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양한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기업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 파헤쳐볼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릴 기업은 휴니드예요. 방산기업 중에 하나고요. 전술통신사업과 전술시스템 사업으로 구성된 방산사업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항공 분야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이 휴니드라는 기업의 지분을 보잉에서 미국의 보잉사가 한 11%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조금 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라든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점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휴니드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은 되고 있어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매출의 70% 이상이 TICN 사업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70% 이상이 이 부분에서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한 사업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국가 방위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를 줄이게 된다. 국가에서 줄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좀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리스크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잉에서 지분의 11%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보잉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죠. 737 맥스가 추락하면서 이쪽 리스크로 좀 항공 사업이 좀 차질을 겪고 있고 이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휴니드가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굉장히 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는 힘든 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TICN 사업 굉장히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요. 2025년까지 이 사업 규모가 1.1조 4천억 원이에요. 1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도 3차 양산 계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잉이 737 맥스 관련한 매출 자체가 전문화합니다. 보잉이 조금 약세를 받고 있긴 하지만 거의 뭐 헬기 관련 사업으로 좀 이렇게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전자 장비 물량이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항공 사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3D 프린터 사업을 또 추가로 진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3D 프린터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중에 한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3D 프린터라는 게 활용도가 높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지만 3D 프린터라는 게 예를 들면 만약에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된다면 이런 연골이나 뼈 이런 부분도 3D 프린터로 다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제압 바이오 영역에까지 넓힐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잠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일단 이 정도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면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018년 매출은 2,6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실현을 했는데 사실 올해 예상은 실적은 조금 악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매출은 한 2,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10억 정도로 이제 좀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ICN 사업이 연말에 3차 양산 계약이 좀 맺어질 가능성이 높고 꾸준한 실적은 올해는 조금 눌리고 가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꾸준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볼 건데요. 굉장히 좀 최근에 증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휴니드가 방산업체잖아요. 남북경협이 주목을 받을 때 이 휴니드는 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바닥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업체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니드는 사실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저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내재적 가치나 기술력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에 엮여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향후에 기업 가치로 인정을 받고 올라가면 훨씬 더 높은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는요. 사실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조금 들어가도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들어갔을 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손절가는 한 8,400원 정도 8,400원에서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요. 7,500원 정도 선에서 이 하락세가 진정이 됐을 때 다시 한 번 투자를 이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근데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작년 연초에 굉장히 좀 눌려있다가 크게 눌려있다가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는 일단은 1만 2천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뚫고 강하게 돌파하고 또 상승이 나와준다. 1만 5천원까지 지난 고점이었던 1만 5천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보잉의 전략적 파트너로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방위산업 테마주 휴니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사근총 전문가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이슈들 잘 확인하셔야겠죠. 다음 주에도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 만족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